작년 11월 5일날 호주 베란다에서 진짜 돈, 돈 하나만 바라보고 시작한 유튜브 어느새 이렇게 덕분에 30만이 되었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평소에는 친구한테 대하듯이 반말로 진행하지만 오늘만큼은 자칫 건방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존댓말로 진행하는 점 호주노예 시력 때부터 보던 사람들은 양해 바랍니다. 사실 이 30만명 중에 15만명은 호주노예 시절 때 15만명이고 나머지 15만명은 아이들을 호주노예에서 조튜브로 바꾸고 나서 들어오신 분들이라서 아마 제가 유튜브를 왜 시작한지 모르실 거예요. 그 호주노예 시절 15만명은 알고 있는데 나머지 그 15만명, 그 조튜브 때 들어오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. 유튜브 돈, 돈 벌려고 시작했어요. 돈 때문에 시작한 유튜브 어느새 30만명.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. 아마 주변 사람이나 혹은 책, 혹은 인터넷에서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.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해라. 너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돈은 따라온다.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. 저에겐 그저 꼰대. 저는 개인적으로 그 반대로 말하고 싶네요. 제발 잘하는 일, 돈 되는 일을 하세요. 돈 되는 일. 어차피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는 건 돈이니까. 그 외에 남들 이혼할 때, 이혼할 때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뭐예요? 위자료. 돈. 그리고 누군가가 돌아가시면 그 자식한테 남기는 그것. 유산. 돈. 어릴 때부터 너무 힘들게 살아서 진짜 유튜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. 돈 보고 시작했습니다. 그게 바로 제 초심이고. No money. No honey. 간혹 가다가 돈 좋아한다. 돈 밝힌다. 이런 얘기를 하면 굉장히 안이 꽂게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진짜 좀 솔직해집시다.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. 너가 살아있는 오늘은 너가 언젠가 만들었던 추억이 아니라 너가 어제 사처먹은 밥이다. 돈 때문에 유튜브 시작했다고 구독자 한 명일 때부터 얘기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돈 좋아한다고 얘기할 텐데 혹시나 이게 좀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지금 구독 취소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사실 이렇게 내가 돈 좋아한다. 뭐 좋아한다. 이렇게 솔직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긴 해요. 우리나라에서.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하면 욕먹으니까. 근데 살아보니까 솔직한 이미지가 착한 이미지보다 훨씬 낫더라고요. 안 그래요? 사실 이 유튜버라는 게 파리 목숨이라서 거기다가 심지어 이미지가 너무 착하다? 그러면은 그 착한 만큼 한 방에 가는 것도 유튜버더라고요. 요 근래에도 이미지 좋았던 분들 실수 한 번 했다고 착착착 가는 거 보고 나서 아 나는 차라리 더욱더 솔직해져야겠다. 이미지가 또 너무 좋아도 안 좋은 게 사업도 못해. 예를 들어서 이미지가 좋은 사람이 있고 그냥 나처럼 솔직한 사람이 있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사업을 해. 반팔을 팔든지 빤스를 팔든지 그럼 이 사람이 팔 때는 사람들이 아 돈 벌다니만 돈이 미쳤구나 하는 말을 듣고 나 같은 경우는 쟤는 원래 저랬어. 이런 말을 듣는다니까 이게.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요 이게. 그러면 사업을 돈 벌라고 하지.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. 군대 다녀왔거나 아니면 뭐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내 선임이 엄청 착한 사람이 있고 뭐 못됐다면 못됐고 솔직하다면 솔직한 사람이 있는데 이 엄청 착한 선임이 어느 날 막 잘해주다가 한 번 뭐라 그러면은 그 착한 선임이 그렇게 못되게 보일 수가 없고 이 솔직하고 좀 나쁘다면 나쁘다는 이 선임이 한 번 잘해주면은 그렇게 천사 같을 수가 없어. 그리고 중간중간에 초심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갖고 제가 이 부분은 반말로 하겠습니다. 빡치니까. 간혹 가다가 나한테 초심 잃었다고 일해라 일해라 그러는데 이게 일하고 있는가에 미친자야. 그럼 난 평생 설거지 해야 되냐? 평생 커피 타? 평생 서빙하고? 초등학교 때부터 내가 작년까지 몇십 년을 해왔는데 나는 이런 기회가 오면 잡으면 안 돼? 평생 설거지하라고 나보고?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. 그럼 너도 좋은 기회가 있으면 잡지마. 평생 그거야 알았지. 내가 너 뭐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네가 하고 있는 그거 있지. 평생해. 평생. 아무리 좋은 기회가 있잖아. 잡지마. 절대로 초심 잡아야지. 어? 아 이런 제가 잠시 흥분을 했네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예전에 채널 날아갔을 때 어떤 마흔 중반인가 쉰 초반으로 돼 보이는 분이 저한테 이런 쪽지를 보냈더랬죠. 대체 내 어디를 보고 돈을 쉽게 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보낸 말이 젊어서 그렇게 돈 쉽게 벌다가 인생 훅 간다면서 난 당신이 언젠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며 빨리 나가서 일이나 구하라며 센 통이라며 그쪽을 보아하니 그렇게 그렇게 성공한 사람 같진 절대 안 와보이던데 아무튼 뭐 잘 새겨들었습니다. 덕분에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저는 원래 질투하는 성격이 아닌데 절대 0.00001도 딴 사람을 질투하지 말자. 네 인생이 좋을 거 하나도 없다. 아무튼 30만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 에너자 및 햇번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양껏 질껏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. 제가 못 배워서 구독자 에너자 햇번들이 좋아하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갑자기 또 오랜만에 그 목욕탕 아저씨가 생각이 나네요. 군대 휴가 나와서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그 탕 안에 딱 있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죠. 군인이세요? 제가 아 네 군인입니다. 그러니까 그 아저씨께서 지금부터 제대하면 죽어라 일만 해라. 죽어라 일만 해서 돈을 악착같이 모아라. 내가 이 나이 때까지 살아보니까 돈이 있어야 친구가 있고 돈이 있어야 가족이 있더라. 그 말이 진짜 나이가 한 살 한 살 한 살 더 먹으면 먹을수록 와 닿는데 진짜 아 그때 그 아저씨 지금 어디서 뭐하고 계시는지 진짜 감사합니다. 아무튼 진짜 빨리 부자가 되고 싶은데 진짜 아 지금 갖고 있는 돈으로는 전세도 못 들어가고 아 아무튼 뭐 앞길이 막막한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죽어라 일을 해야지 주 7일 멈추지마 아 이거 오랜만에 한다 하루빨리 우리 에너자 및 햇번들은 복권이 되든 일이 잘 되든 빨리 부자가 돼서 이 세상 모두에게 fuck you를 날리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no money no honey